5 5 5 5 5 5 5 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올 퀸스 체스 입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이구요. 6개의 퀸 말을 이용해서 4개의 한 줄을 먼저 만드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3호 게임입니다. 저는 꾸러기 한 줄 세우기로 테마를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x5 형태의 격자무늬 보드판이 있습니다.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5x5 형태의 사각형 보드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플레이어 말입니다. 각 플레이어마다 6개씩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3cm 코인 캡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6명씩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일반 이런 칩, 이런 칩, 색깔이 다른 칩 6개씩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게임에서 활용하는 그런 말들 6개씩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팅합니다. 아래쪽과 위쪽 번갈아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가운데 쪽에 하나씩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플레이어 정한 다음에 선 플레이어가 먼저 말을 이동합니다. 체스에서 퀸 말은 가로나 세로, 대각선,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있지요. 바로 그와 같이 이동을 해서 4개의 한 줄로 먼저 만드는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 다 가능합니다. 먼저 남자가 한다면 이와 같이 대각선으로 쭉 이동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학생 이와 같이 나가서고, 남학생 이렇게 3개의 한 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고, 이와 같이 진행을 해 가면 되겠습니다. 거의 끝났나요?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남자가 이걸 막을 수가 없나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막으면 되겠군요. 이렇게 막으면 되겠네요. 금방 끝나는 줄 알았네요. 잠깐만 눈을 돌리면 금방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사방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여학생,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고요. 남학생, 이런 식으로 쭉, 칸수 제한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직선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고요. 남학생, 이렇게, 그 다음 여학생 이렇게 이동해 볼까요? 남학생, 맞구요. 자, 그 다음에 여학생, 이렇게 가보고요. 남학생, 이렇게 막으면 될 것 같고요. 여학생, 여학생, 남학생, 자, 여기를 막아야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막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여학생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막을 게 없네요. 남학생 말을, 아, 여기 있군요. 어우, 잘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동하면 막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와 같이 해서 네 개의 한 줄을 먼저 이렇게 만들면 승리하는 간단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All Queen Chess는 Think Fun에서 나온 추상 전략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기 초에 질서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하실 때 재미있게 활용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인용 추상 전략 게임 All Queen Chess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 소스 필요하신 분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